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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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화이팅을 했고 부산으로 오세요 무조건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돼지국밥 있고 밀면도 있고 강알리도 있고 아니 감독님 그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 바로 부산 아닙니까 부산 부산 가면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BTS 있고 이정재도 있고 아 SK 있고 아니 바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협력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SK가 절대 빠져선 안 되겠죠. 우리 SK도 타기업들과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 망을 활용한 BIE 회원국들을 만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최태원 회장님과 BTS JOB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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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는가 하트 아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도 얼마나 진심이 돼요. 구성원들 또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핫하디 핫한 부산 월드 엑스포 왜 부산에서 열려야 되는지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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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빨리 와요. 늦었어 2편의 예 Rover 2편의 예고 5편의 예고 미스motion 1편의 예고 우수껏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 너무 열렬히 응원해주시고 환영해주셔서 제가 다시 에너지가 충전될 그런 느낌이에요 환영주의는 부산 아닙니까? 부산 아닙니까? 네! 주진이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 아, 원, 아, 원, 아, 원, 투, 쓰리, 포 부산 갈배기 부산 갈배기 아하! 우리 그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마스코트 부기 아닙니까? 부기! 아, 부기 부기!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열 리더 박기란 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이소! 부산 엑스포! 아니, 왜 엑스포를 부산에서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부산까지 날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또 부산 토박이잖아요 아, 그렇죠?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산 곳곳의 찐매력들을 또 원혁 씨와 부기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텐션 너무 좋은데요 야호, 빨로 빨로 미 빨로 빨로 미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진 이 곳은 바로바로 대우쟁 여기 부산 하면 바다잖아요. 바다 하면 해운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우리 부산 시민들만 보는 건 진짜 반칙이에요. 맞아요. 너무 아름답고 북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잠깐 회식 중인가봐요. 밥 먹었지. 저희가 이곳 해운대에 왔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부산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봐요. 직접 우리가 인터뷰로. 아 좋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가시죠. 가시죠. 우리 손잡고. 우리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너무 좋다 진짜. 혹시 두 분 데이트하는데 저희가 방해하는 건 아니죠. 부산 하면 그쵸. 가장 매력적인 곳. 가장 떠오르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덱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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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무래도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국제적인 장소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오케이 남자분은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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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이다 진짜 이 자체가 매력적이다. 부산 사람들도 매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태운데 날아다니는 갈매기랑 갈매기 친구들 많아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우리 부산 유치해 줄게. 아다다다 갈매기들한테 또 홍보차 해줘. 어 저기 보니까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풀로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놀라시게 안 놀라시게. 이 정도면 놀랄 것 같은데요. 이해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우리랑 인터뷰 한번 어떻게.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30 엑스포 왜 부산에서 유치를 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저희 부산이 이제 아시안게임이나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걸 저희 여기 부산에서 많이 개최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산 또 항구도시입니다. 모든 국제 물류가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부기랑 게임 한번 합시다. 부기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선구 부산 엑스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어 약간 느렸는데 그쵸? 눈치가 없네요. 스포! 아! 외국인 인터뷰 가능하잖아요 부기. 좀 불쌍도 땀내기 시작하잖아요. 아이 시나리아 가면 붉길데. 어 잠깐만. 인사부터 해봐 인사. 헬로우! 아 땡큐! 아 땡큐! 하언데? 하언데 아주 아름다워요. 하언데 아주 아름다워요. 한국도 아주 아름다워요. 좋은 사람들도.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죠? 부산에서 이가데 파크가 가장 아름다워요. 이가데 파크가 뭐죠? 이가데! 이가데! 어 핸드폰으로 찾아주시나 보다. 이가데! 이곳에 기다려주세요. 어 이거 직접 지금 찾아주고 계세요. 본인이 가서 제일 예뻤 때가. 이곳에서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어! 여기! 부기 이거 보여요? 이거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기대! 이기대! 아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이기대 가서 직접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고 계세요.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그걸 물어봐야겠다. Do you know... 월드 엑스포? 월드 엑스포... 월드 컵! 부 MOSAN XBO Let's go to the Busan World Expo! Fighting Busan World Expo! Yeah! Come on! Y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wesome! 소원을 말해봐 용궁사의 말해봐 여기가 바로 용궁사입니다 용궁사가 어떤 곳이에요? 해동용궁사는 천혜유수지같은 명칭진데요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뤄준데요 오케이 그럼 우리 바로 소원 빌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용궁사로 가볼까요? 가보죠 바로 출발 갑시다 갑시다 와 너무 좋다 용궁사에 오면 기장 바다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범내려온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찍은 영상 아세요? 그 장소가 바로 용궁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찍었어요?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아니 보기를 왜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 나는 거 빼고 다 잘합니다 진짜 다 잘하는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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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또 가족분들께서 용궁사에 오셨나 봐요 아 저는 여기 사이고요 아 사이? 네 여기는 손녀들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저희가 사실은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부산을 좀 외부로 알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분들이 꼭 가봤으면 하는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시민공원이 좋아요 아 시민공원 되게 좋아요 어 그래요? 어떤 곳이에요 시민공원? 그 프리마켓도 하고 맞아요 말기들 노는 모래사장도 있고 콘서트도 하고 되게 산책로도 좋고 되게 잘 돼 있어요 좀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아요 운동 자주 가세요? 그쪽으로? 네 부산 엑스포가 2030년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하고 사이님의 파이팅이 좀 필요합니다 맞죠? 부산으로 오세요 무조건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왜? 무조건 안 와 네 와 우리 용궁사에서 제발 유치해달라고 막 소원 빌고 왔잖아요 네 아니 저희가 소원을 빌자마자 비가 이렇게 내리네요 들어주실 건가 봐요 저희 간절한 마음을 두고 지금 감동하신 거라니까요 감동의 눈물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우리 이렇게 용궁적인 용궁사에 왔는데 네 외국인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왔죠 가는 거 붙잡아서 인터뷰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아 do you know expo? 아 we heard about it 아 do you know 부산 expo? we heard of it oh how about 부산? very beautiful beautiful so we are exploring the culture right now we've been here for about two weeks now and it's been a very good time till now everybody go to 부산 expo yeah 여기가 부산에 남포동이에요 남포동 아 남포동 요리가 나만에ruck 맛집 진짜 많거든요 네 여기가 비프 광장거리인데 저쪽으로 가면 또 시장도 있고 들길거리가 풍부해서 시장투어하기에도 좋고 시장 투어하기에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명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차량 모르겠고 들어가서 우리 다 먹어봅시다. 진짜 나 너무 배고파요. 갑시다. 콜롬이. 이곳 남포동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외국인분들이 특별히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옛날부터 있어요. 그쵸. 오래됐죠. 그러면 타지나 외국인들이 오면 부산의 옛 맛, 오래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혹시 타지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부산 와서 이렇게 남포동처럼 부산의 옛 것, 부산의 오래된 것들을 보기 좋은 장소 아니면 추천할 만한 게 있을지. 여기서 좀 가까운 데가 당천문화마을. 아 맞아 맞아. 거기가 오래된 마을인데 벽화를 예쁘게 그려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하고 전통 한복도 입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보자. 바로 당면이싱기. 이분님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신세계야. 신세계. 저 비빔 당면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피난 시절에 생긴 음식이라서. 피난 시절에. 그러면 이게 되게 역사가 있는 음식이네요. 그렇죠. 다 맛있겠네요. 나도 먹고 싶어요. 부산 마스코트예요. 부산 마스코트예요. 부산 마스코트 와우. 부기예요 부기. 네 부기 부기. 부산에 얼마나 계셨어요. 부산에 지금 시공이 됐어요. 시공이 됐어요. 예예예. 어쩐지. 부기보다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부기보다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가본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 있어요? 네. 가장 좋았던 곳. 좋은 곳. 좋은 장소. 장소. 제일. 광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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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리가 드디어 나왔다. 우리 광안리 안 갔다. 광안리. 저는 어제도 갔어요. 광안리 우리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안리. YT vessel 이한사hesia입니다. 광안리. cores. 광안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안리. iki개. 광안리. shet. 광안리. Prose. 광안리에 빈. 광안리. korakusa. sporting. 광안리에 빈. 광안리에 빈.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여기서 열린다면 천세계 정말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나라의 과학기술, 문화, 예술 그런 걸 교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의미 있고 무조건 나는 여기서 개최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길 그리고 우리 길안님이 함께 부산에 정말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부산에 유치가 돼야 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더욱 확신이 든 것 같아요. 무조건. 오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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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월드엑스포! 오세요! 손을 끌어주세요 제발! 오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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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